보카 2에 22이네요 네 잠시만요 파일 좀 열고요 보카 2에 22 나와라 22 먼저 보카 2에 22에 나올 달아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쉬 디쉬 계속해서 스폰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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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룸 계속해서 다이닝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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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룸 배스룸 b a t h r u un 베드룸 이러니깐 베드룸 할거같애 얘는 그럼 타월 t o w e l very good but 그래서 키친 하나 헷갈리구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공통점을 가진애들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eat the sauce in dress bedroom dining room 그 다음에 키친 타월의 공통점은 이름 c 전부다 이름 c죠 그래서 이름 c 문장에서 쓸 때 있습니까 문장에서 쓸 때 보통 하나 있으면 o 그 다음에 여러개 있을 때는 s c 로 끝나는 경우에 es 그 다음에 아까 나온걸 다시 얘기하거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곳에 대해서 얘기할때는 그 라는 말을 쓰죠 이런식으로 이름 c 들을 씁니다 됐습니까 뭐 그 접시들 하면 이렇게도 쓰이구요 그 접시들 the dishes 그 접시 the dish 그 다음에 접시하라 a dish 됐습니까 네 ok 그래서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 다 그래서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그래서 in the bath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 그 what are you doing 은 아닌데 어 what 어디에 있니 그러니까 what 그 어 what what 안 돼 그 그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냐 어 어 이거 어디에 아니야 어디에 아 where is she where is jill 됐습니까 네 jill 어딨어 where is jill she is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위치 묻고 답하는거 거기서 배웠죠 네 근데 무슨 what입니까 where is jill where is jill she is in the bath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but she she tower is in the kitchen 어 그녀는 수건이야 she towel 아 but but her she tower is in the kitchen well her she her 헐타월이면 그녀의 수건은 뭐겠소? 헐타월 헐타워 그녀의 책 헐북 시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다 도대체 그녀는 수건입니까? 뭐 알고 봤더니 사..안녕 잘가 알고 봤더니 사람인지 알았더니 수건인겁니까? 아니야 그녀 우리 수건을 만들면 될거 아니에요? 거기다 수시를 왜 넣었습니까? But.. But 헐타월 is in the kitchen kitchen kitchen? 부엌에 있대요? 아아 dining room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벗없다치고 in the dining room 이란 대답 듣고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is jam? Jill이 어딨냐 그랬더니 어? 그녀의 수건은 식당에 있다고 대답해줍니까? 아.. 그녀의 수건은 어딨니? 어.. 어.. 알았어 알았어 헐타월 한번 길어봤자 헐타월요? 헐타월 한번 길어봤자 Where is it 그럼 그거 어디있어 Where are you? 어? 너는 어딨어? 아.. Where is it Where is it? 그러면 그녀의 수건 어디있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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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은 이즈은 뭐 대신 온거야 어 그 헐 타워 대신 왔네 그거 어딨어 그녀의 수건 어딨어 웨 이즈 헐 타워 웨 이즈 헐 타워 질 어딨어 웨 이즈 질 그녀의 수건 어딨어 웨 이즈 타워 그녀의 수건 어딨어 웨 이즈 헐 타워 그거 어딨어 웨 이즈 이즈 너 어딨어 웨 이즈 이즈 아 이즈하고 유 를 같이 씁니까? 웨 이즈 웨 이즈 선생님이 알려줬었던 겁니다 그쵸 네 오케이 계속해서 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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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더 베드룸 스푼이 인 더 베드룸 헬 스푼은 인 더 베드룸 배없다 치고 인 더 베드룸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왜 알 이즈 왜 알 어 어 헐 스푼 암만 길러봤자 예 그녀의 숟가락 어딨어 왜 알 이즈 그녀의 숟가락 어딨어 왜 알 이즈 헐 스푼 오케이 뭔가 계속해서 똑같은걸 가져주고 있어 그치? 오케이 그녀의 숟가락이 어딨는지 묻고 답해보세요 왜 알 이즈 헐 스푼 했더니 잇츠 베드룸 얘는 왜 갑자기 없어지죠 잇츠 인 더 베드룸 잇츠 베드룸 이건 무슨 뜻이야 잇츠 베드룸 그것은 침실이다잖아 어 야 그녀의 숟가락 어딨어 아 그건 침실이야 숟가락이 침실로 바뀌었단 얘기입니까? 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네요 어디 어디 애를 만들어줘야되고 그때 인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침실이니까 더도 넣어줘야되겠구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질 이스 인 더 베드룸 오케이 인 더 베드룸이라 대답 듣고싶어 웨어 이즈 질 웨어 이즈 질 베드룸 이건 침실로 갔어 벗 헐 드레스 이스 인 더 키친 벗 헐 드레스 이스 인 더 키친 웨어 이즈 헬 드레스 웨어 이즈 헬 드레스 웨어 이즈 헬 드레스 그녀의 드레스 그녀의 드레스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보세요 웨어 이즈 헬 드레스 그련더니 웨어 이즈 헬 드레스 이즈 It is in the kitchen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계속해서 Jill is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But her dish in the Is Is 빼먹었잖아 Is 제일 중요한데 문장에서 Wha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Her dish is in the bathroom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her dish Where is her dish Her dish is in the bathroom It is in the bathroom Okay, 오늘도 성장했다 그치? 왜냐하면 내가 뭘 자세하게 가르쳐줬으니까 됐습니까? 자, 쓰기 시험은 틀린거 없네요 말하기 시험에선 틀린게 있었구요 키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오늘 선생님한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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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그니까 그 물건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은 침실에 있다 이런 단어를 배웠어요 이런 문장을 배웠어요 오케이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걸 배웠습니다 네 됐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 안녕하세요 trazer올 짓 소비 뾱 아 로봇 아 은 ود